성덕씨 잘 숨어 시작한 시점에서 딱 납작업불이 있어 잘 숨어 발전기 돌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잘 숨어 조금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숨어만 있어 어? 어 무서워 사림은 누굴까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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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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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구예요 오우 마 잡혔어 그럼 돌려야지 아야 일로 오지마 아 나 걸렸다 아 진짜 이러면 걸려버리는데 막 보고 잡히지 마라느니 그래서 니 막 다 걸리고 싶어 어어 걸 데가 없다 걸 데가 없다 걸 데가 없다 걸 데가 없다 정말 힘들다 아 나 끼야 오케이 튀어 튀어 어 힘들어 안 돼 지아는 안 돼 지아는 아니대요 오우 저 멀리 있다 어 여기 평화 지역인데 제가 미끼인가요 제가 랭크가 낮아가지고 많이 평화롭지 않을까 그래도 20인데 제 앞에 살인마 왔다 간 거 같아요 제 앞에도 왔다 갔어요 방금 덫 수거에 갔어 이거 덫인가? 아니죠? 어 이거 종구나 한 거 있으면 위험했겠는데요 레이스가 능히 발전isoft Field Desi 100% 네 더덜 맞다 성산이있어 정맥 이 흑은 남자가 하나 지나갔는데, 그거 생존잡입니까? 덩치 크면... 덩치가 크면은 살인마고 허리를 숙이고 흑은 게 지나갔는데... 그 층간 좀비인 줄 알고나? 오, 좋아요. 나올 리가 없는 좀비가 왜 나오나... 알겠습니다. 덕분에 살았습니다. 무슨 좀비가 지나간 거에요? 나이스... 아, 또 걸렸어... 아이고... 또 걸려버렸던 곳이다... 어디요? 아, 바로 앞에 상자에 있었네... 안 돼... 아, 잠시만... 어디있나 모르다가... 안 돼... 덫 깔고 있어요? 혹시? 어... 예, 제 바로 앞에 하나 깔으려고 해요, 지금. 음... 예, 제 왼쪽에 하나 깔았어요. 지금... 캠핑 중입니다. 또 캠핑 중이야, 또? 또 왔어요. 지금 또 떠났어요. 다시 왔어요. 다시 왔어요. 아, 자꾸 저만... 저 쳐다보는데... 캠핑 할 것 같은데요? 느낌이... 왼쪽에 깔았다고 그랬죠? 예. 음... 아... 이런나... 이런나... 어... 더 조심하세요, 앞에. 지금 계속 저...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. 아... 아유, 이 사람아... 아유, 이 사람아... 어어어 아이고야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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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세요? 치료의 예지 캐비넷 쪽으로 이동 캐비넷 쪽에서 뭐야 어디? 어디서 누웠어? 치료 안받고 지덧을 지가 밟고 다시 피고 가네 어? 또 밟았어 쟤 바본가 봐 지덧을 지가 밟아 막 아 예 맞아요 아! 다 왔어 으웅! 아야 지금 현재 저한테도 2시 방향에 있습니다. 예, 잘, 잘 버텨주세요. 서 있는데. 자, 그, 저기. 발전기 돌리세요, 발전기. 이동 중. 발전기 돌리시고. 5시, 9시, 8시 방향 갔다. 왜 이렇게 돌아다녀, 얘는 앞에서. 어, 저 갈대가 됐나봐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버텨, 버텨. 버텨야 돼, 버텨야 돼. 탈출 시도를 하라는 거, 버텨야 돼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, 저는. 다시 막 불 들어왔다가 꺼지고 막, 왜 난리야 돼. 버텨, 버텨, 버텨. 버텨, 버텨, 버텨. 어, 이건, 이건 버텨야 돼. 제 앞에 있어요, 방금 지나갔어요.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예, 신경 안 쓰고 있어요. 예, 그렇죠. 잘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살인마가 딴 데 갔으면 모르고, 얘 계속 앞에 있어. 캠핑하는 애인 거야. 어어, 캠핑 장난 아닌데?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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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버텨. 방금 뭔 일 있었는데? 계속 버텨, 계속. 자, 저기 구하세요, 이제 구하러 가세요. 구하러, 구하러, 구하러. 빨리 빨리 구해주세요, 빨리 지금. 구해줘야 돼, 구해줘야 돼. 다시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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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오지면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대요. 지금 그, 캐비넷 쪽에. 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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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. 빨리 나 쫓아온다, 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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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구해야 돼. 지금, 지금. 지금, 지금, 지금. 늦었어. 안 돼. 안 돼. 짜란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잘하셨어. 잘 버티셨어. 어디 있었어요. 근데 발전기 왜 안 돌아갔지? 자, 떨어뜨렸어. 이야. 예술, 이거는. 성덕 씨의 작품이다, 이거는. 동시에. 와. 이야. 이게, 희생번투라는 거죠, 이게? 그렇죠, 와. 희생번투. 대박이었다. 희생번투 정도는 나도 추겠다. 예술, 진단. 아니, 믿기는 잡니다. 제가 믿기는 잡니다. 형님, 여셨나요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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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천국쪽 봅니다. 어 뭐야 왜왜왜왜 거기서 왜 맞아 아니 지금은 불필요한 희생이었는디 너무 불필요한 희생이었다 셋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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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버틸걸 다시 아 근데 좋았다 아 동시에 켜지는거 너무 막 감동이었다 아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야 지금 노트북으로는 데바데 하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켜놓고 태블릿으로는 카카오 실행해 놓고 아니 왜 굳이 굳이 그렇게 까지 잠깐만요 나 왜 나가졌지 왜 나가졌죠 원래 한번 끝나면 나가나 이거는 친구죽이기 친구죽이기 아니면 나가지나 친구죽이기 아니면 나가지나 친구죽이기 어 저는 싱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갔는데 낯설어 사람들이 낯설어 조커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좋은 밤 되세요 이야 벌써 4시 반이 돼가네 자 들어오십시오 아 이번판 재밌었다 성덕씨가 빛났다 아주 성덕씨가 빛났다 아주 거기서 근데 비비다가 왜 걸려가지고 거기서 비비다가 걸리지만 않았어도 어? 어 침기기 근데 살인마 운이 좀 좋았어요 만약에 동구라던지 그랬으면 많이 힘들어 아니 요번 살인마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되게 초보였어 대놓고 네 좀 바보였어요 대놓고 저기하는 우리가 잘만 비비면은 그냥 다 살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저 좀 초대해주세요 튕겼어요 초대 아깝아 튕겨 중본씨 응? 안되요? 점심하냐 이게 아까 한번 게임에서 나보다 튕겨가지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됐다 갑시다 다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다 지금 어허허 누님 캐릭터 고른거 봐라 응? 뭐지? 응? 다시 다시 준비 아 지금 잡힌거구나 방이 방 잡혔어요 레디하세요 난 튕긴줄 알았네 아브라디 그런거 할걸 우리 갈고리 없애는걸로 통일해갖고 들어가볼걸 아주 못걸어버리게 그냥 아까 처음에 좋았는데 아 걸 데 없어서 걸 데 없어서 아 분위기 좋았는데 응? 캠핑하는것때문에 랩핑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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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늦게가서 좀 늦게가서 아 괜히 한바퀴 돌았네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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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분위기를 좀 보자 뭐가 올지 모르니까 아 아 겁나 밝음 어 선임말이 또 계겠습니다 맵쯤 맵쯤 어둡게 할걸 선임말 덕구에요 또 덕구야? 아 아까 그동 오 일로왔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수로님 맞았어 저 눈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로님은 누구셨습니다 떡이 있구나 수로님도 은근 금방 잘 지잡히는 스타일이네 흐흐흐흐 네 저도 또 그래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숨어 계세요 웬만하면 제가 있는 집 오우 걸릴뻔했네 오와 깜짝이야 온다 저기 안다 캠핑 안한다 후회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대우님 지무세요 잘자요 맥주 다 드셨나봐 아 나 쫓아오네 더 설치했구요 어 걸릴기 일부 직전 메롱메롱 저번엔 안 걸릴테다 메롱 하지만 맞았다 레비님 맞으셨어 아 이게 퍽이 없습니다 아 이게 퍽이 없습니다 너무 약하다 우리 아직 발전기 하나도 못돌린다 제 주변에 덧 설치했구요 저를 없습니다 제발 근처에 없어라 아니 자꾸 프레임이 막 되게 드랍 되네 드랍 더 비트네 완전히 프레임이 강합니다 자 바로 구하셨네 아 뭐 바로 바로 아니 왜 아니 어째서 아니 바로 구하면 어떻게 ㅋ 아 이거 봐 오늘 이상해 나 프레임 드랍이 장난이 아닌데 아 안 되는데 레비님 거기 혹시 깔았나요 잠깐만요 근처에 있어요 어어 지금 쫓기고 있어요 지금 아 예 티누프님 당하셨어 지금 티누프님 쫓고 있어요 어어 그쪽으로 왔어요 지금 어휴 이제 한 번 남았다 어어 이번판 좀 불안불안 주변 심장 아 이그 이곳은 비오고 있습니다 스터 STROLL 갤leigh听 귀 крепления 하여 자 haz 공항 티 빨리 피하세요 아닌가? 이쪽인가? 포크레인 뒤에 포크레인 앞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덫 깔아요? 덫 아직 안 깔았어요 맴돌고 지금 어딘가로 갈 듯 하다가 다시 야 가 좀 가 오지 말고 가라고 마음이 저렇게 변신심해 남자가 말이야 칵 그냥 발걸음 끝까지 가야지 다시 와 몇 번을 소울놈니 응? 또 오네 이 시키 진짜 웃겨가지고 못하겠네 뭘 또 와 한번 먹은 먹잇감은 다시 안봐야지 남자가 있어 새끼가 왜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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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버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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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빨리 우리 하나 더 돌려 버티는 동안 저것만 하을 아 진짜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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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야 돼 할 수 있어 지금 포코레인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있어요 계속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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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막 돌려 막 이새끼 또 올줄 알고 누가 구하러 올줄 알고 막 그 포코레인을 맴돌고있어 거기 앞에 누굽니까 빨리 가서 발전기를 돌리라니까 이제 안올까 나 때린가봐 나 때린가봐 어우 저 짜식떡 또 이렇게 또 선물 먹다가 확 그냥 뭐 데워버려라 혓바닥 오주야 달렸다 또 엔티티 자주 만나서 반가워 장복인데 차도 한잔 내오고 그러지 좀 짜식떡 손님 접대가 형편없다 어 바자도 왔네 어 지금 채팅밥 뒤집어졌는데요 지금 어 우리 티넬프님 안왔으면 어쩔 뻔했어 오 온다 나한테 온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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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쓰러진 나 쓰러진 나 쓰러진 나 쓰러진 으엥 yard 나든아 아리빙이 빨리 오셨어 내가 지금 절반했어요 절반 아이고 안돼 안돼~~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아 그냥 돌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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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돌려 돌려 그냥 돌려 돌려 그냥 돌려 빨리 돌려 과연 여부도 동시에 될 것인가 와 왔어 어떡하니 흐흐흐흫 아 안돼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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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건 아니자네 그건 아니자네 아아 아아 나 지금 주변에 뭐가 막 생기자네 아아아아 너무 무섭자네 아아아아 이거 너무 뾰족한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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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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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남으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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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! 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어딨어? 얼마 남은 거 하나 남았을 거예요 어 지금 저 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? 제가 열심히 어규를 꿇어 보겠습니다마는 어.. 힘들 것 같구요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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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꼈어 꼈어 ٹ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한테 와 나한테 온다 저 사람 잡아 아니 저 사람 빨리 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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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니까 그냥 가서 구해줘 나는 괜찮아 나랑 괜찮아 나랑 괜찮아 나랑 괜찮아 나랑 괜찮아 나랑 괜찮아 난 괜찮아 나랑 괜찮아 가 가 빨리 구해 살어 빨리 지금 구해 지금 구해! 지금! 지금! 나 잡았어! 나 잡았어! 괜찮아! 난 괜찮아! 난 괜찮아! 난 괜찮아! 오빠 엉덩이! 엉덩이 너무 귀엽잖아! 아! 나 간다! 얘들아 살아서 보자! 우리 저세상에서 보자!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게! 성덕씨! 여러분한테.. 아... 이제 또 저한테 왔어요! 흐우! 흐님 감사합니다! 아... 뻥탱기 사장님!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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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님 둘 다 지금 한 대씩 맞았어 휴님 감사합니다 백개선문 내 가슴이 신쿵 내가슴이 비근 캐니필마 핫투비드 자 과연 누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누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내비님과 서러님과 둘 만이 남은 지금 아직 초대하지 마 봐봐 성덕씨 지금 이거 관전 좀 하게 내 앞쪽녔쇠? 관전 해야지 관전 오오오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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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비님 걸렸다 레비님 걸렸다 레비님 걸렸다 레비님 걸렸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в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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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거기서 왜 돌아 거기서.. 거기는 그냥 가빈님 반대쪽 오세요 거긴 그냥 나무 안아도 때리겠다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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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열었어요 반대쪽에 있대 열었대 반대쪽에 반대쪽 열었어요 아유 그냥 빨리 갔어야지 아까 걸렸다 안됐다 이거는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나갈걸 바로 갔어야지 우와 수로님 또 안나가고 어? 을이? 이야 다 죽자는건가요? 어 이러다 둘 다 둘 다 죽어요 어 저쪽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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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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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면 나가야지 뭐 방법 없지 뭐 에이 쟤 못가 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로님 거기서 복수좀 해주고 들어가 흐흐흫 ㅋㅋ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아 어렵다 야 그래도 우리 다 발전기는 다 돌린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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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굿굿굿